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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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긴장됐다 홍시풍 하려나? 한번 털어볼까? 길을 받아서 편하게 하신다. 진짜 너무 잘 하신다. 시작한다. 저거 찍을 때 엄청 떨리고 그랬는데. 내가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겠네. 그때 내가 네이버 입어본 것 같은데. 나도 그때 모자 이렇게 한번 써볼걸. 써봤으면 좀 더 이뻤을라나. 나도 흉내내고 제법 했었는데. 안 하려나 보네. 소문 다 내놨는데. 괜히 전화했나? 안 할 건데 혼자 방정 떨었네. 어디 가셨어요? 나도 좀 나왔어요. 아 볼리보러 나가셨구나. 예예. 아니 그냥 방송 보다가. 응. 홈쇼핑을 하네요. 아 예예. 그래서 나 저거 했잖아요. 어. 그래서 내 것도 하려나 싶어가지고. 내 첫 작품이니까. 알아서. 어어 우리 친구한테도 모르겠어. 소문 좀 내주세요. 우리 친구들한테 다 모르겠다니까 지금. 아 정말. 사돈 사돈 한거 방송 안 나오대요. 괜히 너한테 뻥 쳤시오. 그럼 어떡하지. 네 여보세요. 식사했어요. 네. 네. 어디에요? 산이에요. 아 나 어제. 여보 어제 나 잘 왔고. 네. 근데 오늘. 산? 한 밤. 빨리 집에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. 네. 나 첫 작품 홈쇼핑 한다는데. 빨리 가서 봐야지. 여기서 내려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. 오늘 내려가세요. 아따 또. 그래도 또. 와이프가 처음으로 또. 저기. 홈쇼핑 모델 했는데. 안 나오려나. 나오려나. 정확히는 모르는데. 기대를 하고 지금 그냥 보는 거야. 네. 어. 얼른 내려가. 조심히 내려가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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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 좀 더 보다 갈게요. 네. 아니. 혹시. 할 수도 있다고. 그래서 보라고 했던 건데. 안 하려나 보네. 아. 긴장됐다. 오. 나온다. 오. 나온다. 오. 나 나왔어. 오. 오. 진짜 나왔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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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이렇게 났네. 동에야. 누네야. 아. 아우. 좀 더 많이 보여주세요. 오. 나왔다. 오. 나왔다. 어떡해. 오. 진짜 나왔네. 어떡해. 아우. 좀 더 보여줘야죠 왜 끝내 이제 또 나오겠지 기다리길 잘했네 뻥이 아니었어 아니 왜 또 안 나와 좀 더 보여주지 좀 더 보여주세요 나 나온거 끝났어 봤어 방송 나 나왔어 홈쇼핑에 지금 나갔어요 보여주세요 지금 하고 있어 봐봐 방송 탔네요 홈쇼핑 모델의 꿈을 이뤘지 꿈은 이루어지지 꿈은 이루어지지 야옹 나 리치레이션 그럼 요끼비가 있는거 보니까 이번에는 쇼호스트 학원 다니셔야 되는거 아냐 매니저 한명 봐야 되나 어디 소속사로 들어갈까 어머니, 나 빨리 찍어서 보내주세요. 응, 알았죠. 빠이빠이. 응, 수고. 응.